누구랑 꿈꾸는 럭셔리한 캠핑 여행 아내를 위해 강매재가 나섰다 그들의 행복한 여행기 과연 강매재는 아내와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지 그러나 그들 앞에 닥쳐온 낙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놈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있나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죽을래 진짜? 최악이었습니다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팬테를 불질을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가슴이 막 우라가 치밀고 아기가 좋아할 거는 같아요 어쩌면 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와 같이 동행을 하신다면 그거는 즐길 수 없는 낚시가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요새 들어서 오빠가 낚시를 가는 것도 뻔뻔해졌어 진짜 꼴보기 싫어 이제 눈치 보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더라 밥도 안 놓고 나뭔가 시즌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Houston Houston 지금 Ham